안녕하세요. 이번 Q&A 시간에는 오는 2월 25일 버나비 사우스 지역 보궐선거에 출마한 신철희, 제이신 후보를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먼저 왜 연방 하원 의원이 되려고 하시는 겁니까? 저는 캐나다에서 저희 가족이 산 지가 44년이 되고요. 또 우리 부모님도 계속해서 여기서 스몰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면서 살아왔습니다. 저로서는 변호사로서 스몰 비즈니스 및 모든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20몇 년째 일을 하고 있는데요. 지금 이 BC주의 큰 경제에 기반을 하고 있는 분들이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입니다. 지금 2년 전에 자유의당 추리도 정권에서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을 택시, 거의 탈세범 취급을 하는 그런 발언을 했었고요.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게 여기서 41년 캐나다 시민권을 살면서 제가 캐나다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, 또 여기서 사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고, 또 저희 자식 또 모든 분들의 후손들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큰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이번 여기 버네비 사우트 구역에 또 우리 한국분들이 많이 계신 구역에 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보수당 후보로 출마하게 됐습니다. 큰 뜻을 가지고 출마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하원의원이 되시면 어떤 일을 하실 계획이십니까? 저희 보수당에서는 늘 경제를 살리는 것에 대해서 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국권자분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게 지금 모든 물가가 지금 비싸지고 있고요. 그중에 큰 이유는 계속해서 지금 현재 연방정부가 세금을 큰 낭비를 하고 있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. 지금 예를 들면 저기 버네비 지역을 통과하는 트랜스마운틴 파이플라인 건설에 대해서 특별히 구체적인 계획 없이 4.5빌리언 달러를 사용해서 그걸 구입했고요. 지금 새로 나온 얘기로서는 그게 약 1빌리언 달러, 1빌리언 달러를 너무나 비싸게 샀다는 얘기도 있습니다. 그게 사실 경제에 투자를 한다면 그게 큰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액수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가는 올라가고 우리 젊은 친구들이 버네비에 있는 사면 프레셀 대학교, 제가 나온 UBC 대학교, 또 BCIT에 나온 친구들이 지금 버네비를 떠날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로서는 정책이 경제를 살려서 시민들이 좀 더 나아가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의 정책이 모든 소수민족, 여기서 열심히 사시는 분들한테 더 기회를 많이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자신 있으세요? 저요. 지금 매일마다 자신이 더욱더 생기고 있습니다. 저를 지지하시는 분들이, 저를 도와주시는 분들이 매일마다 더 계시고요. 늘 이렇게 그런 분들 뵀을 때마다 제가 이걸 제대로 진짜 좋은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다시 제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되고 25일 선거가 끝나면 아마 새로운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. 자신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카메라를 보시고 왜 본인을 뽑아야 하는지를 본인에 대한 홍보를 해주세요. 우선 저는 캐나다에서 오신 이민자 모든 분들의 큰 고민을 다들 알고 있습니다. 여기서 좀 더 나은 사회에서 자제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알고 그분들을 위해서 캐나다를 위하는 것은 우리 후손을 위하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비션을 갖고 이렇게 제대로 된 계획을 가진 후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저를 꼭 25일 뽑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. 또 사전 투표도 가능하니까 15일서부터 18일 사전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. 사전 투표를 하시는 게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.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나은 교민 사회를 위해서 또 한국과 캐나다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하원인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이번 2월 25일 날 있을 버나비 사우스 지역의 보궐선거 꼭 기억하시고요. 해당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한인분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